신랑 수업 132회 애녹과 강정현 결혼설 증폭 결혼설 불붙다 방송에서 포착된 결정적 순간 최근 방영된 신랑 수업 132회는 그야말로 시청자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든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뮤지컬 배우 애녹과 강정현의 첫 데이트 장면은 마치 로맨틱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케미와 서로를 향한 배려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포착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은 결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연출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방송 내내 두 사람의 시선과 몸짓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진심을 담고 있었고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들은 곧 공식적으로 연애를 발표할 것이다 결혼도 멀지 않았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설이 불붙게 된 결정적 순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애녹과 강정현의 첫 만남은 그야말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강정현의 순수하고 발랄한 매력은 애녹의 따뜻하면서도 든든한 이미지를 한층 빛나게 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시청자들은 첫 만남에서부터 이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느껴지는 편안함에 매료되었고 첫 데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기분 호감을 느끼는 듯한 모습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애녹은 첫 만남에서부터 강정현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정현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녀의 편안함을 위해 끊임없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강정현 역시 감동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고 애녹의 다정한 눈빛과 행동에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방송이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데이트 측면에서 애녹과 강정현은 서로에 대한 진심을 조금씩 드러냈고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이들의 핑크빛 분위기에 한껏 기대감을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애정은 단순한 방송용 설정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었고 이는 결혼서를 불붙이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건 그냥 연출이 아니다. 애녹과 강정현은 실제로 사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더불어 스튜디오에 있던 멘터들 역시 이들의 관계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고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결혼서를 확신하게 만든 결정적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은 바로 애녹이 강정현을 바라보는 눈빛과 손길에서 드러난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애녹은 강정현을 향한 깊은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이는 강정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데 집중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감정은 단순한 프로그램 속의 만남을 넘어서고 있음을 함시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팬들로 하여금 이들은 곧 결혼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맞잡은 장면 그리고 서로에게 기댄 채 미소를 짓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방송된 후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방송을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 애녹과 강정현의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이들이 결혼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커플이라는 찬사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애녹은 뮤지컬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며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을 인정받고 있고 강정현 역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룰 때 부정할 수 없는 신호들이 있다. 이번에는 애녹과 강정현이 그들의 진심어린 사랑으로 팬들 뿐만 아니라 애녹의 가족들까지도 사로잡았다. 따뜻한 눈빛과 달콤한 몸짓으로 두 사람의 사랑은 꽃피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농담으로 99.9% 이들은 이미 서로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럼 무엇이 애녹의 가족들까지 이 핑크빛 분위기를 느끼게 했을까? 애녹과 강정현의 관계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신랑 수업에서 시작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서서히 발전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연출된 만남이 아니었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느껴지는 진정성과 감정에 매료되었다. 그들이 눈을 마주칠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멈추는 것 같았고 팬들은 끊임없이 물었다. 이건 진짜 사랑일까? 두 사람이 처음 함께 출연한 순간부터 그들의 관계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애녹은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항상 강정현을 세심하게 배려했고 강정현은 밝고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애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첫 만남에서 이미 묘한 설림과 편안함을 느꼈고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를 넘어서는 순간을 기대하게 되었다. 애녹과 강정현의 사랑은 화면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다. 최근 가족 모임에서 애녹의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다고 살짝 공개했다. 우리 아들은 말이 많지 않지만 정현이 이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 발언은 팬들을 열광시키며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지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함시했다. 또한 애녹의 할머니도 정현이가 애녹이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녀가 곁에 있을 때면 애녹이 더 많이 웃고 더 편안해 보이죠. 가족 모두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라며 강정현을 매우 좋아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가족들조차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만약 누군가 애녹과 강정현이 정말 연애를 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팬들은 99.9%임이 서로의 사람이야. 라고 답할 것이다. 작은 신호들에서조차 두 사람은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 중에도 애녹이 강정현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은 여러 번 포착되었다. 강정현이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애녹은 즉시 그녀의 곁에 다가가 따뜻하게 보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순간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밝게 빛났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하고 따뜻해졌다. 소소한 대화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묻어났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교류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대화를 보며 웃음을 짓고 두 사람의 진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애녹의 가족은 이 관계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가족들은 애녹이 강정현과 함께 있을 때 더 밝고 행복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변화를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지지에 힘입어 팬들 또한 이들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팬들에게 애녹과 강정현은 이제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커플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이 사귀지 않는다면 이 아름다운 사랑은 너무 불공평해 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다. 아직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연애를 발표한 적은 없지만 모든 증거는 그들이 이미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의 지지와 함께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고 있는 이 커플은 가까운 시일 내에 더 큰 한 걸음을 내디딜지도 모른다. 결혼이라는 결실도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 99.9% 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이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팬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 0.1%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서로의 사랑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미래를 선언하는 그 순간이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중요한 결실입니다. 앤옥과 강정현이 서로에 대한 진심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본 팬들은 이들이 결혼을 통해 더욱 큰 행복을 누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라 많은 팬들과 동료들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두 사람이 언제 결혼을 발표할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우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방송을 통해 보여준 따뜻한 케미와 배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은 결혼서를 불붙게 만든 주요 요소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결혼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며 앞으로의 방송에서도 어떤 감동적인 장면들이 펼쳐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결혼설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앤옥과 강정현이 과연 언제쯤 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이미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